매일매일이 잿빛이더라구 매일이 돌듯이 윙윙 돌더라구 어른이 나는 따끈난 벌레들이 야곱야곱 꿈을 좀 먹더라구 나는 자라 겨운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 놈에도 조유적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미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불이 자란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냈지 않은데 그 말도 저물쩍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랐어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랐어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났네 1996년 7월 21일에 후추비행사를 고쳐났네 끝만가요? 어 됐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